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잠깐만! 검은색, 파란색, 도황색, 빨간색, 보여색, 노란색, 검은색, 토요색, 분홍색 색깔을 너무 잘하네 자 크리스마스 트리 자 크리스마스 트리 다음 내 눈에 틀어봐 A B D D E F D A H K K M M O K K U R S T R U E W F 자 크리스마스 트리 잘했어요 너무 잘한다 응? 빨리 넘겨 자 크리스마스 트리 잠깐만 뭐가 내려갔다 바지가 내려가? 잠깐만 아빠 똑바로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이렇게 다리 뻗고 다리 뻗고 다리 뻗고 응 왜? 바지가 하나도 안 내려갔는데 펜치가 내려가 아 펜치가 내려가? 잠깐만 됐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볼까? 무슨 내용일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하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보여 산타 할아버지 보여주려고? 응 만드는 거야? 응 그치 좋아 산타 할아버지가 트리 만들어두면 좋아할까?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때 밤이면 선물 받았어? 응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어? 응 뭐 받았는데? 뭐야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응 하얀 눈이 덮인 크리스마스에요 바바가족 모두 눈 속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바바주가 썰매로 변신했고 프랑스와 클로딘이 신나게 썰매를 탑니다 프랑스와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 여러가지 장식을 가져왔어요 바바파파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 나무를 찾으러 숲으로 갔어요 이 나무가 좋겠네 그런데 나무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걸요 그래서 다른 나무를 찾았어요 안돼 이건 자르면 안돼 곰이 말했어요 곰의 말이 맞아 나무 없으면 동물들은 어디에서 살겠어 하지만 아이들이 실망할텐데 바바파파는 고민했어요 다행히도 바바파파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바파파가 대신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거에요 짜잔 짜잔 산타 할아버지도 바바파파의 생각이 마음에 들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다 자고 있는 밤에 몰려와서 선물을 주려나 보다 그렇지 산타 할아버지 이삼에 왜 현타 ein 천rine 중